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. 저하 탓이 아닙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하를 탓하지 마십시오. 형님, 스승님께서는 지금 어쩌고 계십니까? 그 아이, 빈궁의 마지막 가는 길을 형님께서도 지켜보셨습니까? 그것이 왜 궁금하십니까? 저하께서는 무얼 하셨기에 그 아이의 마지막 길을 제게 묻는 것입니까? 형님. 그 아이가 죄인처럼 궐에서 쫓겨날 때 저하께서는 무얼 하셨습니까? 그 아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저하께서는 무얼 하셨습니까? 그만하십시오. 그 아이가 차가운 땅에 묻힐 때 저하께서는 무얼 하셨습니까? 그 아이의 아비와 오래비가 유배에 처해질 지경이 된 지금 저하께서는 무얼 하고 계십니까? 형님.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저하가 아니십니까? 주상전하의 성심도, 제게는 아비 같았던 대자에게 충심도, 혈육 같았던 하문학의 우위도 모두 가지신 저하가 아니십니까? 하나쯤은, 단 하나쯤은 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? 형님. 제게는 단 하나였습니다. 간절히 원한 단 하나였습니다. 하나쯤은 저를 위해 내어주실 순 없으셨습니까? 저라면 지켰을 것입니다. 제 전부를 걸고서라도,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냈을 것입니다. 저하께서는 지키지 못하셨습니다.